국립대왕 오케이 내가 처음 만든 칵테일인데 이거 체리 위에서 내가 만든 칵테일 어디서 배웠어? 배워서 내 생각 아 정말? 창작 칵테일 어디서 본 건 있어서 stemming 79 체리 주네 체리 띄워준 거야? 근데 생일이니까 ancestor record 26개 해야 하는 게 같은데? megetreto realmente 만족해 진짜접해 투맛ällt 알았어 체리 칵테일 땡큐 맛은 어떻지? 마셔보고 싶네요 별론가봐 별론가봐 맛없어? 무슨 맛이에요? 아이스티? 아니야? 얘 제목은 뭐예요? 체리 칵테일인데? 체리 칵테일이에요 저 말? 온리? 뭔가 없어요? 좀 약간 심심한가 봐 민숭민숭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게 그냥 그거 줘봐 봐요 뭐 커피? 왜?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뭔데? 우리 또 엔진오일 보충해야지 아 왜 그래 왜 그러게 아 이건 섞이면 안 돼 이거 뭔 생각 해야 돼 항상 이렇게 섞어서 좋은 건 다 그냥 반반씩 단백질 쉐이크하고 와인 엔진오일 너무 맛있었죠? 안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맛있다고 잘 먹으니까 그래 이거 맨날 가지고 다녀? 어 이거 진짜 가방에서 갑자기 어 잠깐만 이거 되게 쿨하게 내가 눈을 얘기했잖아 몸 생각해야 돼 어? 오케이? 짠 짠 진정한 체리 칵테일 훨씬 맛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써? 써?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아 더 있어? 뭔가 다닌다 자꾸 아니 또 가방은 더 있어 아니? 그렇지 뭐야 뭐야 다 타요 어 왜 왜 뭔데 이게 맛이 없어? 아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홍삼 그거 말린 거야 절반 오래된 거 아니야? 아니야 원래 이런 거 써졌어 써졌어 써봤어 이게 6번을 삭힌 거야 16번인가? 그거 엔진오일 이거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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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이라니 가죽 가죽 맛 같아 이걸로 이렇게 만든 거야 어? 냄새 한번 맡아봐 건강한 맛 천 년 만 년 살 거 같은 냄새가 오 썩었어 분명히 썩었어 썩은 거 아니야 이봐 봉밀 절편 홍삼 6년 6년 썩었어 6년 동안 이거는 썩을수록 좋은 거야 어? 썩어야 돼 썩어야 제맛이야 썩어야 제맛 응?